여러분 저기 보이세요? 지금 저기 새가 걸려있어요 지금 야생에서 새가 나는 연습하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한번 이걸 구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가 주변에 어미새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랑 구조해 줄게요 어떻게 일단 일단 어쨌든 여기 걸려 있으니까 뭐야 뭐야 지금 어미새가 있나본데요 지금 와 저기 보세요 일단은 바로 구해주도록 할게요 아 목이 걸린 거구나 물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이고 빠졌다 빠졌다 여러분 지금 제가 건드려서 목을 좀 빼줬거든요 목을 빼줬더니 지금 저리로 날아갔어요 지금 아 이제 나는 연습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여기 주변에 고양이하고 뱀이 되게 많긴 한데 아 되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철망이라 저 새가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성취가 되기 전에 이제 나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 시각 visualisiert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Vincent